Q. 제일 걱정되는 멤버는 누구예요? 제일 걱정되는 멤버는 저예요 사실 오랜만에 같이 활동하면 떨리는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민이 일상생활할 때가 훨씬 재미있는데 비방력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재미있지만 그래도 걱정된다고 하는 게 아닐까 아까도 대기실에서 삼촌처럼 발을 벌리고 있길래 제가 우울었거든요 네 여담입니다 셋 빨라서 약속 내가 더 삐지뽕 좋아해요 호수 3 4 5 6 10 15 15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